아직 팀마스터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시카가 인정한 트럭 언더코팅 전문센터 코팅하는 게 즐거운 팀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현대 마이티 냉장탑 리프트입니다. 작업 전 차량의 컨디션을 보시겠습니다. 신차 언더코팅이라 차량의 부식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질문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크기와 함께 방송을 가져온 팀마스터입니다. 이곳은 네쪽으로 souvenirs의 모습을 보여주셔보는 지영입니다. 스위스 시카가 필기와 함께 방송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저 이제 모든 것이 팀마스터입니다. 저 빨리esse circulation하는 것 같아요. 그 everytime 사전은 팀마스터가 개인적으로 빵집하고 싶어요. 아해주세요. 작업이 완료된 차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전면부의 프레임 안쪽까지 보호코팅을 하였으며 특정 전선이나 커넥트 부위 등 코팅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마스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운전석, 프로수석 발디빈판 안쪽이나 휀다속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또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호코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어 안쪽과 하단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오염에 취약하고 펜다 성분은 승하차시의 슬림으로 인해 도장의 손상이 심해지는 부분이라 보호코팅이 필수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차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검정색은 모두 스위스 시카 고무 언더코팅을 작업한 부분입니다. 이번 차량은 리프트 차량이라 리프트 부위도 꼼꼼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고정 부위와 구동 부위를 구분하여 시공하였으며 리프트 작동 시 보호코팅제가 어떠한 간섭이 없게 완벽한 시공을 하였습니다. 키마스터는 디테일에 신경을 씁니다. 지나치기 쉬운 부위는 물론이고 코팅을 하면 안되는 전장품이나 기타 부품은 필요에 따라 마스킹을 합니다. 모든 부위를 꼼꼼하게 코팅하며 특히 프레임 내 배수 부위는 막히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입고하신 고객님들께 스프레이형 언더코팅제를 서비스로 드리며 출고부터 폐차까지 평생 AS를 고장하는 키마스터 오늘도 저희 키마스터는 소중한 고객님의 차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